이게 뭐야? 거울 거울! 거울 되자! 세정이가 잘 잡는데? 손 닿지 말아야 돼 손 닿지 말아야 돼 거울 좋아 거울! 거울! 거울은 왜 필요해야겠는데? 세정이 거울 보라고 해 그 배려 아이돌이다 보니까 걸그룹 멤버도 있고 그래서 거울 딱 보자마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세정이가 많이 보니까 이 오빠의 배려? 배려 subir 부탁드립니다 께